안녕하세요 포토드론입니다. 오늘은 일출, 장노출, 계적사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후보정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후보정을 했는 사진입니다. 실질적으로 사진 촬영을 하면 이렇게 붉은 톤이 돌지 않는데 붉은 톤은 후보정에서 간단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준비물이 있겠죠. 준비물은 물론 당연히 삼각대가 있어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ND필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ND필터는 처음 만약에 구입을 하신다면 기존에 사용하고 있는 필터 치수보다 한 단계 위를 구입하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7mm 지금 필터를 사용하고 있다면 82mm 정도를 구입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링을 구입하시면 77mm에도 사용할 수 있고 82mm 렌저에도 사용할 수 있고 왜 82mm를 구입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냐면 ND필터를 한 개만 쓸 경우도 있지만 두 개, 세 개 쓸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 사용하면 세 개씩 사용해도 비네팅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한 치수 처음 구입하신다면 한 치수 큰 거를 구입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ND필터가 종류가 많은데 무엇을 구입해야 되냐? 이것은 뒤쪽 가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ND필터가 있다면 촬영하실 때는 수동 초점이 좋습니다. 수동. 그래야 실수를 좀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매뉴얼 포커스죠. 하시고 그 다음에 렌즈나 바디에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있는 것은 반드시 오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을 오프 안 하면 촬영 내내 손떨림 방지 기능이 작동하기 때문에 흔들린 사진과 처럼 나옵니다. 그리고 미러리스 카메라는 괜찮은데 DSLR 쓰시는 분들은 해놈이도 똑같습니다. 파인더를 막아주셔야 됩니다. 파인더를. 파인더를 막지 않으면 여기 줄이 생깁니다. 줄이 생기기 때문에 파인더를 깡 막을 필요는 없지만 검은 천이나 이런 것으로 좀 막아주셔야 됩니다. 이걸 안 막으면 파인더 뒤쪽에 밝은 톤이 만약에 있다면 빛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준비가 다 됐다. 물론 여기서 이제 비샤타로 촬영해야 되겠죠. 벌브. 그래서 이게 릴리즈가 있어야 됩니다. 릴리즈가 있어야 되고 타이머는 굳이 없어도 30분 정도 돼서 이렇게 끊으면 되니까 릴리즈만 있어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러면 일출장노출은 해가 어디서 뜨는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앱에서 찾든 아니면 해 뜨는 시간쯤 되면 해 뜨는 곳이 약간 붉게 표시가 나기 때문에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아 해가 뜨는구나. 감으로 잡는 거죠. 잡고 태양은 약 한 45도로 뜬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끝날 것인가도 감 잡아야 되겠죠. 이것이 쭉 넘어갈 수는 없으니까. 그럼 한 시간 가면 상당히 깁니다. 이 정도 길이면 약 한 30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 한 30분 길이가 이 정도 길이. 첫 번째는 태양이 어디서 떠서 어디쯤에서 끝날 것인가를 하고 구도를 먼저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구도가 앞에 뭐를 넣을 것인가. 앞에 하고 해 뜨는 위치하고를 잡으시면 됩니다. 태양을 먼저 잡고 앞에 건물 부재를 먼저 나중에 잡으시면 됩니다. 구도를 이렇게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ND필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이 30분 동안 촬영을 하려면 ND필터가 상당히 수치가 높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보통 저희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ND1000을 가지고 있죠. ND1000을 가지고 있는데 1000은 10스텝입니다. 10스텝이니까 1000을 두 개 해도 됩니다. 두 개 해도 되고 아니면 100만 휠터 한 개가 20스텝이니까 이걸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걸 사용하면 20스텝이기 때문에 16에 30분 촬영하시면 됩니다. 저는 23스텝 8을 걸어서 5.6에 30분을 했습니다. 헷갈리기 때문에 아래쪽은 신경 쓰지 마시고 위쪽에 20스텝이니까 ND100만 기준으로 16에 30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서 시간이겠죠. 30분을 촬영을 하자면 조립에 16에 100만이 있어야 된다.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100만 가지고 이래 한다고 생각하셔도 되고 시간이, 시간이란 것은 태양이 여기서 있겠지. 가는 시간이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30분을 설정하는 거예요. 물론 40분 설정할 수도 있고 50분 설정할 수도 있고 혹은 20분 설정할 수도 있겠죠. 20분이면 태양이 짧을 것이고 20분씩 끊어 촬영해도 됩니다. 20분씩 끊어서 두 번 하면 40분 되죠. 그래서 포토샵에서 붙이셔도 됩니다. 될 수 있으면 1시간, 2시간씩 길게 촬영하지 마시고 될 수 있으면 20분, 30분씩 끊어서 여러 장을 해서 붙이는 게 더 실패할 확률이 상당히 적습니다. 아니면 그냥 20스텝 걸고 16에 30분으로 가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근거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근거는 결국 ND필터 사용 방법입니다. 수치가 나오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그러면 ND, 이것은 제가 했는 것이고 제가 했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5.6에 우리가 날씨 맑은 날 5.6에 4천분의 1초로 사진을 찍으면 태양의 노출이 맞아 나옵니다. 그럭저럭 맞아 나와요. 그러면 10일에 1초로 사진을 찍으면 10일에 1초로 사진을 찍으면 그러면 이것을 제가 같은 경우에 23스텝이기 때문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쭉 오면 이렇게 23스텝이 오면 34분을 사진을 촬영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저는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했고 여기서 34분, 34.1분 이러면 34분 꼭 찍혀야 되나? 그렇지 않습니다. 뭐 30분 하나, 35분 하나, 40분 하나 비슷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 그냥 30분 한 5분 30분에서 40분 사진 촬영을 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적게 주면 어둡게 나오겠죠. 너무 많이 주면 밝게 나오고 그런 차이지 큰 적 없습니다. 그러면 100만을 기준으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00만, ND 100만을 했습니다. ND 100만을 하면 스무스텝이죠. 스무스텝이기 때문에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쭉 내려오면 스무스텝 오면 여기입니다. 여기 그러면 4.2분밖에 촬영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되잖아요. 30분 해야 되니까 그러면 여기서 30분을 하려면 하나, 둘, 세 개를 가야 30분이죠. 그렇죠? 그만큼 노출을 더 주면 더 좋습니다. 더 줘야 되겠죠? 더 주면 조류계로 빛을 그만큼 차단시켜주면 되겠죠? 하나, 둘, 셋 그래서 16에 34분이라는 근거가 나오는 겁니다. 수치가 나오면 좀 헷갈릴 수도 있는데 이것을 계산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단순하게 아, ND 100만을 걸 경우에 100만을 걸면 스무스텝이니까 아, 16에 35분 촬영하면 된다더라? 그냥 하시면 됩니다. 구도만 잡아가지고 이거는 헤너미도 똑같습니다. 공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것은 그냥 아, 나는 일출 장로추 찍을 거야? 그러면 100만일 경우에 16에 35분 그냥 촬영하시면 됩니다. 30분, 35분, 40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어, 나는 태양을 좀 더 길게 하고 싶다. 그러면 34분 이거 있죠? 35분을 두 장 촬영하시면 됩니다. 두 장 촬영하시면 1시간이 넘죠? 그러면 포토샵에서 붙이면 됩니다. 될 수 있으면 짧게 촬영을 해서 두 장, 세 장을 붙이면 훨씬 더 좋은 사진이 나옵니다. 길게 해서 안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공식이라고 생각하시고 16에 ND100만은 16에 30은 4분, 35분 정도 촬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만약에 촬영했다고 생각하면 이제 후보정을 해봐야 되겠죠. 후보정 그러면 후보정을 하겠습니다. 이 사진은 이 사진은 제가 저는 23스텝으로 촬영했는 겁니다. 23스텝으로 하나 5.6에 35분 하나 스무스텝으로 해서 아까 11이었나요? 11, 16이었나요? 이렇게 35분 하나 똑같습니다. 똑같기 때문에 똑같은 사진이 나옵니다. 조금 전에도 그 중요한 것은 파인더를 막지 않으면 여기 줄이 생깁니다. 반드시 막으셔야 됩니다. DSLR 경우에 그러면 이런 사진을 가지고 일출이라고 일출장 노출을 보면 좀 붉은 톤이 있으면 좋겠죠. 붉은 톤 지금 붉은 톤이 없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붉은 톤을 붉은 색상을 넣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뭐 세추레이션 넣으면 됐지 않을까? 채도 색상이니까요. 채도를 넣는 것이 아니라 여기 Adjustment 레이어 있죠? 보정 레이어라고 합니다. 여기를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기를 클릭을 해서 주걸로 오면 Color Balance 있죠? Saturation 말고 Color Balance를 클릭을 합니다. Color Balance로 하면 쉽게 색상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맨 위에 사이안하고 레드가 있는데 여기 발을 레드 쪽으로 쭉 밉니다. 그냥 원하는 만큼 밀면 됩니다. 그럼 벌써 붉어졌죠? 그럼 아래쪽에 옐로우하고 블루가 있는데 이 발을 옐로우 쪽으로 다 밀면 사진이 너무 노랗습니다. 노란색 옐로우가 도니까 조금만 주면 되겠습니다. 주고 마젠타하고 그린 있는 것을 마젠타 쪽으로 살짝만 밀면 보정 끝났습니다. 그러면 원본이 이렇고 보정했는 것이 이렇습니다. 당연히 이 사진보다는 이 사진이 일출력 느낌이 더 돌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이 아랫부분을 더 검게 하고 싶을 때도 있고 더 밝게 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아래쪽을 조금 더 밝게 해보겠습니다. 밝게 안 해도 되는데 만약에 노출을 잘못 맞췄거나 이랬을 경우에 좀 밝게 해야 될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안 해도 되는데 밝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Adjustment Layer 가서 이번에는 레벨이나 커브를 불러오면 되는데 저는 간단하게 쓸 거니까 그냥 레벨을 불러오겠습니다. 레벨 불러와서 이 게루 쪽을 밝게 하면 됩니다. 밝게 했죠? 아니면 어둡게 가도 됩니다. 조금 더 어둡게 가도 돼요. 일단 밝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밝게 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밝아졌는가를 포토샵에 와서 이렇게 눈을 껐다 대보면 이렇게 밝아졌죠? 그런데 문제는 하늘도 같이 밝아졌습니다. 그런데 하늘은 밝아지고 쉽지 않은데 하늘도 같이 밝아졌어요. 하늘을 어둡게 하면 되겠죠? 이럴 때는 마스크 작업이 상당히 편리합니다. 지금 마스크가 행성되어 있죠? 저희들이 Adjustment Layer를 썼기 때문에 마스크가 행성되어 있습니다. 전경색이 검은색 선택되어 있고 이 그라디언트가 선택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게이르 상단쯤에서 상단쯤에서 위로 쭉 올려서 여기 산 능선쯤에서 놓으면 됩니다. Shift를 누르면 이 선이 직선으로 올라갑니다. 될 수 있으면 Shift를 누르고 위로 쭉 당기면 됩니다. 클릭을 해서 위로 너무 많이 올리면 안되기 때문에 능선 살짝까지 올리시면 됩니다. 보시면서 Shift를 누르지 않으면 이렇게 직선으로 안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옆으로 비스툼이 가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Shift를 누르고 하십시오. 그러면 저도 Shift를 누르고 올려보겠습니다. 게이르 상단쯤에서 지금 이렇게 Shift를 눌러서 산 능선 약간 위에까지 갔습니다. 약간 그러면 이렇게 하늘은 그대로 있고 아래쪽만 밝아지는 게 보입니다. 만약에 이상하다 그러면 조금 더 위로 올리면 되겠습니다. 이러면 게이르 쪽은 조금 밝게 나오면서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마스크 작업을 좀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두 번만 해보시면 상당히 쉽습니다. 그냥 이 영상을 보시고 하시면 아마 쉽게 하리라 믿습니다. 오늘은 일출 장로출 사진 촬영 방법과 준비물 하고 후보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